내가 지금 도우려고 애쓰고 있잖아. I'm trying to help. I'm trying to help.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어 100% 네이티브 하자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게 Good Yerl 이거였습니다. Good Yerl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왜 우리한테 영어가 잘 안 들리는지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광고거나 아니면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음, 단음, 묵음 이런 교과서에서 이미 봤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로 구상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언어를 접근할 때 그 언어가 영어인데요. 영어를 접근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소리가 문자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문자를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그 문자로 외우고 그 문자를 외운 것이 소리로 들려오기를 기대하는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영어를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소리가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는 확실합니다. 무조건 소리가 먼저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소리로 언어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한국어가 존재했었는데 그 한국어를 표현할 글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써서 표현을 했었고 그것을 보다 못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소리 글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한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훈민정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한국어 활자 이걸 먼저 외우고 이 활자대로 우리의 한국어가 발음될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한국어도 듣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소리가 먼저기 때문에 글이 없던 시절에도 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편지를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이것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주니까 이제 됐다. 내용이 이해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구나. 글을 모르면 읽기와 쓰기가 안 되겠죠. 하지만 말하기와 듣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는 소리가 먼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의 소리를 접할 때 발음 기호를 보고 발음 기호를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 기호라는 것도 역시 문자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속이거든요. 발음 기호 상으로 아무리 효과, 짜장면 이게 표준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실제 소리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효과 내지는 짜장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언어 그대로의 발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소리부터 익혀야 된다. 자 그럼 샘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리부터 나갑니다. 소리 I'm trying to I'm trying to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I'm trying to 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m trying to help 내가 지금 도우려고 애쓰고 있잖아. I am I'm 그리고 trying to into trying to 이거를 트라이누 트라이누 I'm 트라이누 I'm trying to help I'm trying to help 그러면은 철자 영어 철자가 생기기 전 I'm trying 라는 소리가 먼저 존재한 거죠. 이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로 이 문자를 택한 거고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거꾸로 접근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리보다 이 문자를 먼저 익히고 이 문자의 표준 발음을 하나하나 익힌 후에 이 왼쪽에 이 발음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순서가 반대로 된 겁니다. I am trying to help 이러면 들리고 I'm trying to help 하면 안들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소리를 먼저 익힌 후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I'm trying to 라는 이런 활자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I'm trying to help 리듬과 속도 소리 아시겠죠? I'm trying to help 이제 잘 들릴 겁니다. 내가 지금 도우려고 애쓰고 있잖아. I'm trying to help 방금 여러분이 살펴봤던 I'm trying to help 자주 쓰이는 소리는 변형이 생긴다 입니다. 여러분이 이 변형을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를 잘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한 말을 저쪽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형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자주 쓰는 것은 소리가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편한 덩어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발음 말고 소리가 뭉뚱그러지면서 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부드럽게 뭉치면서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발음 말고 이 변형 발음을 익히셔야지만이 실제적으로 미드나 미국의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옆에 외국인 두 사람, 미국인 두 사람이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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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중얼 이렇게 떠드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귀가 확실히 열린 겁니다. 자주 쓰는 첨크 덩어리 이 덩어리는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백 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이 방금 I'm trying you라는 소리를 경험해 보셨고요. 정답 스크립트는 드리지 않고요. 이 소리 하나하나만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제 채널의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소리는 암므네입니다. 암므네 정답은 밑에 적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I'm trying to help. I'm trying to는 방금 들어봤었고요. I'm trying to help. I'm trying to help. 그나마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한글이 소리 글자라는 거죠. 영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진짜 유용합니다. 이것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와 중국어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글자죠. 이 글자는. 세 번째 monify monify입니다. need you to want you to ask me 발음을 외웁니다. 변형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표준 발음이 아니라 무너져가지고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 존재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이 변형의 소리를 그대로 적응해야 돼요. ask me ask me to dance ask me to dance ask her ask her I ask her to leave I ask her to leave jever 주 ever 더 줄이면은 jever 정도가는데요. jever jever use a needle jever use a needle want you want you 입니다. want you go get them want you go get them cause them 소리가 항상 문자보다 우선하는 거죠. 지금 소리에 집중합니다. cause them cause I'm your sister cause I'm your sister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you is that you 물론 이 발음이 100명 중에 99명이 무조건 이 발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발음 케이스 중에서 변형이 생긴 가장 어려운 발음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소화가 돼야지만이 실제 미국인들이 쓰는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하면은 발음이 진짜 유창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주 쓰는 소리에 이 변형 변형을 여러분이 철저히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들려와요. 토익이라든지 토플의 공식 시험에서는 이런 변형의 이 발음들을 거의 쓰고 있지 않거든요. 기계적인 테스트 발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테스트해서 고득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외국인이 미국인 화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사람이 영어를 쓸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발음의 변형이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 오차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차를 벗어나는 발음은 그 앞뒤에 그 오차를 벗어나는 발음의 앞뒤 단어가 그것을 잡아주게 됩니다. 앞뒤가 잡아주면서 그 부분이 아 이걸 발음한 거구나 이렇게 서로 잡아주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잡아줄 이 앞뒤의 여러가지 케이스 즉 머릿속에 이 영어의 대본이 어느 정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어민들은 이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도 앞뒤에 어떤 잘 들려오는 발음들이 가운데 이 무너진 발음을 잡아주면서 이게 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샘플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이런 발음을 쓰는데 이게 과연 무슨 소린지 한번 들어봅니다. 아, paper towel, this one's broken. 음... Oh, oh, you don't speak English. Sorry. 아, paper towel, you don't speak English. 아, paper towel, you don't speak English. 아, paper towel, you don't speak English. 뭐라고요? 아, paper towel, you don't speak English. 자네 울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자네가 도망갈 이유는 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그녀를 잃게 되겠지. 눈, 저의 몸이 아니야. 미국 배우가 한국 대본을 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뒤 단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 말들이 뭔지 아마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아, paper towel 여기 있네. 아, paper towel 여기 있네. towel 이게 바로 towel이죠, towel, 그죠? 아, paper towel 여기 있네. towel였어야 되는데 towel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아, paper towel 여기 있네. 아, paper towel 여기 있네. 자네을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을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잘 들리고요. 자네을 장인이신 자네을 이게 아니죠, 그죠? 자네의 이게 맞죠, 그죠? 자네의 장인이신 이게 맞는데 자네을 장인이신 이렇게 발음해도 우리 귀에는 자네의 라고 들리는 겁니다. 자네을 장인이신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도망가려는 것도인데 가리우는 것도 가리우는 것도 라고 하니까 이게 가리우는이 뭐지? 도망가려는 것도 였습니다.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를 시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시계를 전달해야 되는데 남은 시계로 시계로 뭔가를 하는 건 줄 알고 우리한테는 잘못 들리라고 그러죠. 시계를 입니다.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어 100% 네이티브 하자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게 근율을 이거였습니다. 근율을, 근율은 이제 군대에서 하는 규칙이잖아요. 군법, 근율. 근율을, 근율을 어기면 영창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근율을 잃게 되겠지.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그녀를, 그죠? 그녀를, 여자죠, 그죠? 그녀를 잃게 되겠지. 그런데 그녀를 이렇게 발음 못하고 근율을, 근율을 어기면 영창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근율을 잃게 되겠지. 근율을, 근율을 이렇게 들립니다. 그녀를 이렇게 안 들리고 있죠. 근율을, 근율을 이렇게 들립니다. 마지막 문장. 논, 자유의 몸이 아냐. 논, 가야 되는데 논밭이라고 할 때 논, 이렇게 들리죠. 논, 자유의 몸이 아냐. 논, 자유의 몸이 아냐. 한국어 대본이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앞뒤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들을 다 수정해서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죠? 이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머릿속에 한국어 대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뒤를 보면서 껴맞추는 거죠. 만약 그렇게 못하면 근율을 잃게 되겠지. 잃게 되겠지 때문에 근율을, 이게 근율을, 이라고 수정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려면 앞뒤의 단어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앞뒤의 단어들이 들려오는 소리 그대로 준비가 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 발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잡아주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영어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자보다 소리가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의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과서에서 자장면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실제 소리는 짜장면입니다. 그게 뭐 국어적으로, 표준어적으로 많이 틀리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 쓰면 그게 짜장면인 거예요. 니즈리, 니즈리 이렇게 존재하면 그대로 니즈리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I need you to trus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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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I need you to trust me I need you to trust m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니즈리 이런 발음, 청크 발음들을 많이 익혀두면 그 익혀둔 발음들끼리 서로서로 앞뒤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중간에 여러분이 한국어를 방금 얘기한 외국인의 좀 어색한 발음들처럼 여러분의 영어도 어색한 발음이 반드시 나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원어민들도 앞뒤를 잡으면서 이렇게 잘 알아듣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파키스탄인이 영어를 쓴다든지 일본 사람이 영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앞뒤로 잡아주면서 들려오게 됩니다. 실존하는 소리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입력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 입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소리위즈의 리스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귀가 확실히 뚫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귓뚫기 작업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